그리고 이제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도 재혼을 안하고 내가 굳굳하게 이제 자식을 보고서 살아간다는 이 모성애가 깊지 고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함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967년생 우리 57세가 되신 우리 양띠분들의 계물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분들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떤 인생 초년 중년을 보내 오신 분들이 많을지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양띠분들이 지금 온순하잖아요. 지금 온순한 면에 그래도 생각은 남한테 지지를 않고 발톱을 내놓지 않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굉장히 여리죠. 마음이 여리고 또 인덕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양띠들이 덕이 없더라고. 덕이 없어. 내꺼를 갖다 다 주면서 사실상 남이 나한테 받는 것은 적지. 주는 것은 많고. 그리고 남이 거를 뭐 이렇게 막 받아서 하는 그 자체를 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고 내가 베푼만큼 거두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봐도 상대성을 이렇게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건 천성인 것 같아. 그리고 양띠분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 그리고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그래서 양띠분들은 57살 이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도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많이 다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나간 수를 따지고 보면은 부부간에 혼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도 뭐 재혼을 안 하고 내가 굳굳하게 이제 자식을 보고서 살아간다는 이 모성애가 깊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제 부부간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내년에 갔다 시혼이 7세인까지 재혼의 운도 열리거든요. 이제는 뭐 그 남자들이 똑같지. 나는 남자 지겨워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나 뭐 남자분들이나 재혼의 꿈을 꾸신다면은 마음 놓고 좀 연애하세요. 내년에서부터는 그래도 혼자 살라는 사주는 아니거든. 그래서 내년에 시혼의 일곱의 인연이 들어오니까 그 인연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살면서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편히 이제 내 자리를 잡은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껏 애쓰셨어요. 고생하셨고. 이제는 내 해로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전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냥 정이 굉장히 그리워. 정이 굉장히 그립고 누가 한번 잘해주면은 끝까지 그 사람한테 정을 다 쏟는 이런 아까 얘기했잖아. 모성애가 깊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듬뿍 주는 적인데 또 그 인연의 팔자에 따라서 또 생일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 사랑을 많이 받는 사주인데도 개조는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 불편적으로 너무 착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러는데 항상 내가 베푼만큼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만큼 베풀었는데 나한테 돌아오질 않아 이러는데 이 덕이라는 것이 내가 무조건 쌓아서 가는 덕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시간이 흐르면 그 저기를 알잖아요. 결실을.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한계가 있고 나도 남이 나한테 베풀어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시원이 7살 되면 그 시기가 바로 이때 아닌가. 그래서 개면위회는 우리 정미생분들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영업으로는 장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천직이라고 생각하시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덕들도 많아요. 자손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세대는 힘들고 인덕이 없어서 넘어갔지만 내 자손의 덕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손들이 승승장구해서 큰 거물이 될 즉에 우리 엄마가 울타리가 돼서 안겨주는 그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생분들 힘내세요. 내년에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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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